오늘의 파워포인트 오늘도 4명이 모였다 그들은 오늘 루인스 탑에 올라간다 루인스에서 여러가지 일을 겪는다 분명히 4명이서 시작하지만 용룡이는 오늘 나오지 않는다 게임 중 어머니의 호출로 어머니를 도우면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털을 걸게 된다 그럼 즐거운 야 오늘 무료 몇몇이야 아 똥마려 바로 가봅시다 야 레디 하시고 공룡 옷 안붙냐 갑자 예 동서남북 딱딱 이렇게 딱 되있지 지금 제가 북으로 갑니다 저는 2번 핀으로 갑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데로 갑니다 근데 저거 맨 위에 올라가기 힘들더라 힘내 힘들어 보겠는데 맨 위에는 내가 볼 때 힘들고 적어도 저 아래 저 이 돔 정도는 올라가줘야돼 넵 오오오 야 여기 또 너무 많은데? 그니까 올라가면 돼 야 이거 내려가면 진짜 그거다 니만 잘해 제발 너만 잘하는데 가운데 올라가려 이게 이걸 올라가는게 어려워? 이거? 오 으헝 왜에 오오오오오오 으ㅋㅋ 으야아아아아악 그 Tudo 이거 올라가는게 어려워 와 자기장도 бл ip 레져모 그 록스님 눈여간 셀칦 오 옥용옥이 빨리 살리러가 쌈 옥 이건 잡았어 어 뭐야 일 zo 이거 자기장도 근데 크게 안 좋아 내려가지구 내려갈 수 있는 루트가 자 여기로 가면 되겠네엄 어디야 건물 아니야? 어 여기 요 건물 안에 야 용유희 보여줘? 과연? 아이고 쌈 쌈 쌈 우리밖에 남지 않았어 뭐야 이거 뭐지? 팝 같지? 야 고대로 바로 복수 앞으로 간다 발소리! 폭탄 던진다 지금 가 가 더 뛰어 믿는다 탑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민들레로 바로 민들레 핀다 오 좋다 좋다 이번꺼 가야겠다 용룡님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너무 위에 있으면은 못 내려갑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는데요? 혼수 두지 말고 본인부터 잘하시죠 다 성공으로 아니 실패를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윗편 성공이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실패하시겠네 내가 볼 때 쌈이 실패해 왜? 제발 뭘 제발이야 이거를 실패하면은 말도 안된다니깐 성공했어 쌈이 조금 낮아보이는데 그거는 좀 오케이 야 각자 올라간 위치가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거야 쌈? 넌 거기 밖에 안되는거야 쌈은 노예지 그냥 자忘때 이제 유튜브 보고 오면 되냐 오우오오오오오오ム 아니 이걸 쏜다구? 아이 뭣이네 야 근데 이제 쌈이나는 자린은 굉장히 누워있으면은 아 못 쏘긴 하겠다 너네 내려와 그럼 싫어 뭐 배럴랜 에서 죽는다 오 Hadidya 괜찮은데 이거 밑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냐 잊어버 Course ㅈично 아아앟 아으아 아 mantle 쌈이 우리 좀 oda를 해줘야돼 oda를 저기 어디있다 여기서 보이냐고 어떻게 해야된다 지금 내려가야되나? 지금부터 내려가야돼 안전하게 한 명씩 내려가 한 번에 내려가도 다 제가 그 멀리 있는 애들부터 내려가 나 한 번 더 걸칠 수 있을 것 같고 용용이 지금 똥싸러 가가지고 지금 움직이 미동조차 없는데 쟤? 용용아 내려가라 내려갑니다 으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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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투명 발판 으아 제발 으아 튕겨서 나갔어 죽었어 어이 다 번 내려가 나 용용이 쪽으로 기어갈게 용용아! 너만 믿을게 버려버려 둘이 버리고 버려버려? 나도 여기만 안해 어차피 거 걸쳐봤자 어휴 어? 저어? 빨리 일단 약간의 쓸모조차 있는 용용이부터 살립니다 아유 1번 죽는데? 살려줘 자기 정보면 나 죽어 오토바이 설마 안들어오겠지? 멈췄는데? 멈췄어 어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잠깐 잠깐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안돼 안돼 야 들켰어 야 튀어 튀어 어 어 으아아아 아아아아 아악 아아아 아 왜 가던길 가지 아 어떻게 여기 땅 내려 얘는 그니까 아니 아 아 살렸는데 해골 두개 나란히 누워있는걸 기웃기네 형용이 타죽는다 영영이 공구가 마침내 근데 쌈이 이거 치킨각 만들면 돼 이거 걸칠 수도 있잖아 어림없는 소리 기둥으로 떨어져야 돼 기둥으로 몰랐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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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왜? 이렇게 허무하게 얘한테는 베일을 넘겨주면 안 돼 애당초 그릇이 작은 남자야 얘는 그릇이 없어 깨졌어 그냥 그릇보다 오래 살아남았어 자기장에 설정 3번으로 3번 3번 쌀 왜 이렇게 삥끈빙끈삥끈거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바바바바바밤 그니까 왜 저래 쟤 왜 저래 넌 그냥 거기를 좋아하는구나 나 여기 안 전에 용유 이 새끼 왜 또 저기로 혼자 갔어 난 쌈이 좋아 그때 사람 있어 춤춰 이 새끼 유튜브로 갔는데 어떻게 할까 때려 정신 찰 때까지 할 게 없어 아 맞아 내가 썸네일 찍어야지 아 여기여기 여기로 나와봐 컨트롤 누르고 댕겨 무서워 아 깜짝이야 왜 두데나 때려? 뭐 체력 없잖아 막 걸어 떠? 아 좀 아래로 잡혀주지 알파엔딩 대박이지 나 지금 잡힌 거 아니야? 나도 들어와 있어 근데 용감한 형제들 하자 용용이 우리가 키우는 거야 용용아 내려와 용용이 내려간다아 이쪽으로 몇 명 들어와가지고 내가 내려갈까? 내가 내려가?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 두번째 거 밟아주고 다음 것도 밟아주고 밟아주고 그러면 숨겨줘 넌 믿을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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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으아 개성아 너도 실패할 거다 아니야 쟤는 할 수 있어 아 근데 용용을 못살릴 거 같은데 아 용용이 죽였어 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냐? 아 너무 가까운데? 아 내가 파미하지 말고 들어갈까? 그래야 될 거 같은데 가는 길에 그냥 보이는 것만 먹고 용용아 너의 복수는 우리가 해주겠다 난 안 해 주먹으로 쳐 주먹으로 살려줘 살려줄 수 있어 얘들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여기서 치킨 먹으면 되는 거잖아 샥 너 어쩜 이렇게 찌질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지? 헬멧만 나오면 바로 갈 텐데 말이야 핑계는 진짜 오지게 잘 돼 누구 나왔다 들어가 간다 이때 들어간 거야 벌써 탑10 눈앞에 뒀죠? 1등하면 눈썹 밀음 어? 열심히 한다 용용이 브라딜리아 왁스 하운데도 뭘 먹는다 이 정도면 치킨 먹을만하지 졸까 아 잘 때부터 아주? 니들이 나한테 동기는 줬어 근데 실력이 없다 실력은 없어도 돼 동기만 있다면 찌질하냐? 다진 순모와 모욕 다 죽겠다 어 죽어라 아 부창장 어이구 별로 올라간다고? 완전 선택이야? 당연하지 사낙생군 하시네 뭐야 어디선 분 남았어 어이 좌심실 우심방 지금 쪽이 쫄깃하냐? 으응 내가 공격 걸어서 영상각 하나 만들어줬다 어? VRDM? 개꿀 어 근데 일로 올라오는 판단이 맞았다 진짜 VRDM 아이고 들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아 들켰어 이거 잡으면 돼 목표를 포착했다 노 노 노 노 아 아 아 맛있어 근데 총알이 없어서 저거 힘없는 소리 아우 진짜 자기장 미쳐버렸네 대박이다 이거 비어 미밉 나란히 날리는거 봐 으아악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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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사사 시시시 아 부상있잖아 왼쪽에 있네 왼쪽에 있네 왼쪽에 있네 왼쪽에 있잖아 거짓말 난 나의 반달력을 믿어 왔어 Steph 으아악 으아아악 좀 쫄렸어 사실 어 왜 나 이거 이기나? 흐흐흐흐흐 5버거 아 다행이다 아이 원이 원이야 한번만 와줬어도 살만했을텐데 2학물고 반대로 계속 잡고 흐흫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옥 옥 케이 옳라올라 비켜줄게 옳라올라올라올라 제발 쌈은 어디있어? 쟤 뭐야 저기서 또 페런라이딩 즐기고 있는데? 교도관 가왔냐고 일단 300방향 봐주세요 자 내려가서 이제 각 한번 더 잡구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봐봐 빨리 들어와봐 어디가? 공중부야 공중부야 아이 새끼야 내 머리 긁어 좀 해 아이 간지럼 하하하하하 우와 우와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아이 별롤거같아 예스 시범 보여주겠다 우와 야 레드존이야 레드존이야 빨리 으악 우와 야 힌트있어 우와 야 나 봤어 본거같아 설마 레드존에 죽겠어 레드존에 죽으면 유튜버 아니라고 근데 왜 저기만 떨어져? 여긴 안떨어져 원래 레드존이 좀 편향적이야 안돼 이게 루인스 여기 탑에 공격되는게 이상한거야 야야야야 맞아 그거? 빠르게 내려가는구나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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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봇이야 근데 봇 살렸어 튀어 굿 이거 록스가 1등하면은 대머리 하겠다고요? 네 내 머리야 그 민털 다 먹겠습니다 조랄사만 안하면 아까 그 탈락자랑 똑같은 말 하시네요 하하하하 간만에 시원하게 삭발하나 했는데 총 쏠 기회도 없었는데 그래도 한 명 기절 시켰으니까 아 배고파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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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